오늘 은혜받고 성취되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9장 1절에서 5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골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댐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오.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이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신앙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우리 원하는 예배들 성도들 해외의 성도들 서로 다 예사합시다. 불신 영혼을 살립시다. 이것들은 말씀 가지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얼마 전에 세계 사람들의 이 행복도를 조사하는 세계행복보고서 2022년 판이 공개가 됐습니다. 세계행복도 보고는 유엔 산하에 있는 비영리 단체인 지속가능한 발전솔루션 네트워크라는 단체에서 2012년 이후 매년 그렇게 발표를 해왔는데 이번에는 146개국을 그렇게 대상으로 각 국별로 천명씩 그렇게 시민에게 삶의 만족도를 묻는 것입니다. 평가 기준은 소득, 기대수명, 또 사회적 지원, 자유, 관용, 또 부패지수 이 6가지 항목으로 3년치 자료를 분석해가지고 산출해내는데 이번에 발표된 세계행복도 1위는 유럽에 있는 핀란드입니다. 핀란드, 2위는 덴마크, 3위는 아이슬란드 3위 이후로는 서이스, 네덜란드, 룩션브르그, 세웨덴, 노르웨이, 순조로 유럽 국가들이 상위권을 다 차지했습니다. 아사이에서는 대만이 26위고 싱가포르가 27위고 일본이 54위고 우리나라는 몇위 같아요? 우리나라는 59위에요. 우리나라 다음으로 필리핀 60위, 태국이 61위 세계경제협력기구인 OECD 국가 39개 중에서 우리나라가 꼴찌, 행복지수 우리나라가 세계경제대국 10위에요. 수출만 말하면 세계 7위에요. 그런데 한국인의 행복 또는 얼마나 행복합니까? 부끄러울 정도로 특별히 우리나라가 6개의 조사 항목 중에서 가장 치약 부분이 뭐냐? 스스로의 삶을 선택할 자유 그게 없다는 겁니다. 그게 가장 약해요. 자유, 자유. 이 부분이 세계 113위, 작년에는 144위였어요. 올해 조금 올랐어요. 어느 정도냐? 아프리카, 케냐, 콩고 다음이에요. 이런 현상을 보면서 우리나라가 살아온 문화 속에서 비보금적인 요소들이 너무 많았어요. 비보금적인 게 너무 많아. 2부에 맞추고 군대 가는 우리 대학부 두 명이 군대에 간다고 해서 기도받으러 왔는데 야, 어디 가든지 눈 똑바로 뜨고 눈이 사라져야 돼. 눈 깔지 마. 상대를 뚫어들어 쳐다봐. 그게 예의야. 우리나라는요, 눈 깔아야 돼. 어른들 앞에서 눈 딱 쳐다보고 어데라 건방지게 어른 똑바로 쳐다봐. 뭐라고 하는데 그게 우리나라 문화예요. 미국에는 똑바로 안 쳐다보면 신뢰예요, 신뢰. 말하는 사람을 딱 쳐다보는 게 예의예요, 예의. 정반대라니까요. 우리나라 문화가 얼마나 문제가 많은지 몰라요. 강단을 통해서 세상 그렇다 치고 강단을 통해서 그렇게 보금을 누리라고 그렇게 강조를 하지만은 어떤 면에서 누리라고 하는 이 표현 자체에 대해서 뭔가 누린다, 나와 맞지 않다. 배부른 소리 안에 뭘 누려? 누린다는 자체를 맞지 않다라고 하는 그런 느낌을 가진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어떤 의미로 누리라, 인조해라, 인생을 자유해라 그거보다 눌리는 게 더 좋아. 늘 눌려 살았어. 부모로부터 눌려 살고, 경제로부터 눌려 살고, 학교 선생님도 눌려 살고, 가족들에게 눌려 살고, 마누라에게 눌려 살고, 그냥 막 걔 와서 또 죄 눌려 살고, 다 눌려 눌려, 눌리는 게 차라리 편해. 자유하고 누리라는 것이 더 어색해. 눌리는 것이 우리에게 더 익숙해져 버린 문화, 체질, 문제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참 자유함을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자유를 누리지는 못해요. 여전히 눌려 살아. 남의 눈치나 서슬 보고, 비교하시나 서슬하고, 늘 부정적인 시각 가지고, 좋은 것은 안 보이고 나쁜 것만 니네 할 것 없이 그렇게만 보면서 늘 눌려 살아. 그것을 가리켜서 율법적 종교생활이랍니다. 율법적 종교생활. 거의 다 그래 하고 있어요. 우리 한국 교회에 보면 거의 다 율법적 종교생활이에요. 거의 다 그래요. 이것도 죄인가? 저것도 죄인가? 계속해서 율법의 잣대를 가지고 나를 보고 남을 보고 그런 식으로 하니까 교회가 이게 사실은 지상천국인데 이것이 천국 지점인데 천국 같이 돼야 되는데 교회가 천국이 아니라 생지옥이야. 서로 막 견제하고 서로 자리에 싸움하고 서로 그냥 서로 비교하고 우리 교회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마는 일반적인 교회들이 그래요. 그렇게 전부 다 교회를 천국 지점을 지옥 지점을 만드는 서로 싸우고 있어요. 목사들도 다 싸우고 모여가지고 그냥 그리스도 안에 어마어마한 풍성한 모든 비밀이 그 속에 답이 다 있고 그 속에 모든 것이 다 있는데 그걸 못 찾으니까 뭐 교권에다 가서 어디 가서 내가 좀 활동 정치라 좀 할까 왜 딴 데 허해가지고 허해가지고 다른 데 만족을 얻어보려고 방황하는 목회자들 종직자들 얼마나 교인들 많은지 몰라 거의 다 그래요. 누리라고 주신 복음은 하나도 누리지 못하고 스스로 율법 율법 기준을 딱 가지고 율법을 세워가지고 스스로 그래가지고 어떻게 살아요? 맞다 틀린다 맞다 틀린다 이 언론으로 눌리는 삶을 살아요. 눌려 눌려 사는 사람들을 이렇게 보면 거의 어두워요. 거의 대부분 다 부정적입니다. 밝지 않아요. 행복이 안 보여. 누림이 안 보인다니까요. 정말 행복해 보인다. 부럽다. 일이 돼야 돼요. 이게 이게 정상이에요. 우리 영계 모든 성도들은 그렇게 치유되기 바랍니다. 정말 영적으로 속지 말아야 돼요. 정말 속지 마세요. 다 속고 있어요. 대부분이. 복음 가진 우리는요. 이런 눌림에서 완전히 자유해야 합니다. 지난주일까지 3주에 걸쳐서 강조한 로마서 8장의 말씀 속에 뭐 하세요? 참 자유. 아무도 손 못 대요. 어느 정도 자유냐. 죽음에서도 자유예요. 죽음에서도. 끝난 거 아닙니까? 죽음이 와도 상관없어. 내 자유, 내 누림 못 말려. 못 건드려. 참 자유, 참 누림의 삶을 살 수 있는 영적 비밀이 로마서 8장에 다 담겨져 있어요. 특별히 지난주일 설교에서 강조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강조한 세 가지 영적 선언만 제대로 붙잡아도 어떤 환경 속에, 어떤 상황 속에서도 눌림이 아니라, 눌림이 아니라, 참된 누림의 삶을 살 수 있다.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로마서 8장 1절로 2절. 로마서 8장 28절. 로마서 8장 38절로 39절. 자, 화면 되었어요. 다 같이 고백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의견을 결코 정지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승리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죄에서 해방! 저주에서 해방! 사주팔자에서 해방! 해방이라니까요. 나 자유, 너 자유, 우리 자유! 자,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불의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모든 것, 모든 것, 모든 것, 아픔과 실패와 좌절과 모든 것 다, 결국은 하나님의 축복으로 바꿔버린다. 보장되었어요, 우리는. 결국 하나님의 선으로 바꾸세요. 무슨 선이냐, 그것이 영혼 살리는 쪽으로 바꿔버려요. 그 예수님의 바꾸신다니까요. 자, 로마서 8장 38절 30절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군사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품이나 다른 어떤 피저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아래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넉넉히 이기느니라. 자장 다 결론 났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사도 바울을 통하여 하나님의 신경을 이렇게 전달해서 여러분이 이 땅에 살면서 이 죄악만의 세상에 살면서 색깔리지 말고 그들 세상 속에 들어가지 말고 이 속에 살지만은 너희들은 참 자유, 참 누림, 참 행복한 삶을 살아야 된다. 사실 로마서 8장의 이 세 가지 영적 선언은요. 사도 바울이 왜 그렇게 복음을 누리지 못하느냐. 이 안타까움이 담겨져 있는 말씀이에요. 영원히 모든 것이 보장돼 있는데 왜 생기지도 않는 일을 왜 미리미리 걱정하고 염려하고 왜 불안해하고 두리고 떠냐. 이 바보 등신 쪼다 탈쪄야. 뭐가 그래 두렵냐. 뭐가 그래 그칠 것이냐. 사도 바울은요. 이 로마서 8장까지 더 이상 이제 더 이상 율법적 신앙생활 상시 3장, 6장, 11장의 이 모든 세상 기준의 영적 갈등 이 이유가 이제는 없어야 된다라는 사실을 다각도로 그렇게 설명한 후에 오늘 살펴볼 로마서 9장부터는 이제는 차원이 다른 완전 다릅니다. 차원이 다른 신앙생활을 해나가야 한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로마서 9장이 이 말씀은요.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던 동족 구원에 대한 열망입니다. 이게 잘 나와 있어요. 사도 바울은 구원받은 자신을 통해서 또 다른 영혼을 살리겠다는 하나님의 기대와 완전 소통하는 삶을 살았어요. 지금 우리 교회 안에도 우리 안에도 여전히 뭐여 가문 보고마가 이루어지지 않는 가족들이 가정들이 많아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가문 보고마의 문이 활짝 열리는 시간표가 되길 바랍니다. 거기 더 나아가서 더 나아가서 내가 추해있는 삶의 현장에서 나를 통해서 모든 불신 문화가 사라지고 보고 문화가 회복되는 새로운 시작이 있기를 제모로 축복합니다. 그럼 첫째로 생명 살리는 열망입니다. 1, 2절 봅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관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정언하노니 사도 바울은 다메적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 그 삶이 180도 달라졌어요. 이전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가두는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는 핍박자였는데 다메색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전거하는 전도자의 삶으로 바뀌어졌어요. 특히 갈라데 2장 8절에 보면 이 사도 바울은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사명을 받았는데 그것이 뭐냐?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너는 이스라엘 안에서 하지 말고 저 이방인들 저 유럽으로 다른 나라에 가서 다른 민족에게 모든 족수의 복음을 전거하라 이 부름을 받았어요. 그래서 사도 20장 24절에 보면 정말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조차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느라 일심전심 지속으로 주신 사명을 감당했다 그 말이지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에게 큰 근심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다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는데 사람마다 다 고통이 있죠. 사람마다 고통, 갈등 있습니다. 병들어서 고통을 받고 사는 것이 힘들어서 고통을 받고 사람 때문에 고통을 받고 가족 때문에 고통을 받고 경제적으로 고통이 있죠. 이런저런 고통들이 다 있는데 정말 다양한데 그런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우리가 지금 받고 있는 고통은 거의 다가 영직인 게 아니에요. 서론적인 거. 대부분이지요. 장세기 3장의 자기중심, 장세기 6장의 물질중심, 상세심의 성공중심 여기 집중하다가 발생하는 문제지요 다. 여기 사로잡혀가지고 밤새 잠 못자고 여기 사로잡혀서 갈등하고 싸우고 분장하고 그런데 사도 바울이 받은 고통은 이런 서론 고통이 아니 완전 본론 고통, 영적 아픔이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영적 아픔을 경험한 적 있어요? 영적 아픔. 99.9%가 다 육신적인 거 가지고 아프죠. 영적 아픔. 3절입니다. 나의 형제 곤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라라. 이게 영적 고통이에요.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고통이 뭐예요? 자신의 형제. 자신의 곤륙. 이걸 표현했는데 이걸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을 향한 고통이에요. 자기 민족. 자기 민족을 향한 고통이에요. 누구보다 자신은 그리스도 예수로 인하여 십자가 대속과 부활의 복음을 통해 영원한 생명을 얻었고 영원한 생명을 얻었고 이 영적 길이를 증거하면서 이방인들에게 복무를 증거했더니 이방인들의 죽기를 떠나고 교회를 세우고 이런 놀라운 증거가 일어나는데 진작 자기 가족, 자기 친척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복음을 믿지 않고 이 복음을 듣지 않고 하나님을 떠난 상태에서 있기 때문에 시간이 지날수록 엄청난 고통 속에 살다가 영원한 멸망길을 갖고 생각하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파요. 자기는 구원 받고 이방인들도 구원을 받는데 진작 자기 동족은 자기 가족 일가 친척은 안 받으니까 그래서 바울이 그럽니다. 내가 그리스도에게서 꺼내질지라도 내가 그리스도에게 버림을 받는다 할지라도 자신의 동족이 구원 받을 수 있다고 하면 그렇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마지막에서는요. 그 어떤 것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선언한 그가 이렇게까지 말하는 그 자신은요. 그만큼 생명 살리는 열망을 가져오시다는 거예요. 생명을 살리겠다. 한 불신 영혼을 살려내겠다는 영혼 구원에다 열망. 사실 사도 바울이 자신의 동족에게서 무슨 환영을 받았다든가 좋은 대우를 그렇게 받아서 이런 말을 하는 게 결코 아니예요. 오히려 동족들이 자기 동족들이 예수를 믿고 전한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이 사도 바울을 잡아 죽이겠다고 결사대가 조직이 돼가지고 내가 저 바울을 안 죽이면 내가 먹지도 자지도 않겠다고 결사대가 조직돼가지고 바울을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바울입니다. 바울은 평생 도망다니면서 보험전에서 그러니까 막 3주 배타고 여기까지 오기까지 3주 걸 그러면 막 대살렘까지 3주만 팀사에 가고 3주만 캠프하고 또 떠나야 돼. 급히 떠나야 돼. 안 떠나면 잡혀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성교를 합니다. 얼마나 가슴이 아팠겠어요. 쉬지 않고 동족으로부터 핍박을 받았지만은 그 핍박이 바울에게는 생명살리는 열망으로 바뀌어졌어요. 오히려 사도 바울은 속고 있는 자신의 동족을 안타까워하면서 끊임없이 핍박을 받으면서도 은약적 한을 가지고 이렇게 강구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이런 상황에 처해 있는 분들이 있어요. 불신 가문에서 자라나가지고 자신이 먼저 예수를 그렇게 믿게 되었어요. 이 보금이 너무나도 좋고 감사했어요. 주변 사람들에게 보금을 증가하니까 그분들이 영접을 하고 그분들이 이제 예수를 믿고 교회에 나오는데 진작 자기 가족, 자기 부모님, 자기 친척, 자기 형제들은 아무리 보금을 전해도 안 들어 더더구나 사랑한 남편, 사랑한 아내에게 이 보금을 전해도 안 믿어. 얼마나 가슴이 답답하고 미어지겠어요. 내가 남들에게는 보금을 잘 전하는데 옛날에 안성일 선교사가 우리 교회에서 번역 선교사로 중동으로 파속을 받을 때 안타까운 고백을 했어요. 아버지는 예수를 안 믿습니다. 내가 지금 선교사로 파송을 받아 가는데 우리 아버지는 예수를 제 말을 아무리 전해도 안 받습니다. 가슴이 미어지는 고통 속에서 고백한 걸 제가 들었어요. 얼마나 미어지겠어요. 이 보금이 너무 좋아서 내가 목사가 되어서 내가 선교사가 되어서 전세계 용어 살리려고 목숨 물고 가는데 아버지는 안 믿어.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래서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이듭니다. 여러분이 못하는 이 가족 보고마, 가문 보고마 내가 할 수 없는 부분을 다른 연결고리로 만들어주면 됩니다. 그래서 교회가 무슨 돈이 남아도록 할 일이 없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4월 15일 날 부활절 뮤지컬. 이 4월 15일 밤 8시 30분 뮤지컬이에요. 지금 수준 높은 뮤지컬을 준비하고 있어요. 오랫동안. 그러면 어떻게 남편이나 부모님들에게 소책장을 가져가서 뮤지컬 보러 갑시다. 교회라고 말하지 말고 뮤지컬이잖아요. 5월 7일 날 여러분이 불신 가문 보고마의 뒤대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이날은 토요일인데 오후 3시에 가족 초청 열린 음악회를 이 본당에서 하게 되는데 이날 여러분들이 들으면 잘하는 유명한 분들이 나와요. 다음주 뉴스대는 가족 초청 음악회 할 때 출연할 분들 띄웠어요. 띄워. 늘 우리 나오던 애들 띄워놓으니까 저희들이 하나 그런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띄워 그래가지고 저런 유명한 사람들이 오구나. 당의 서기 장노님 중심으로 팀이 구성이 되어서 누구나 감동할 수 있는 음악회를 엽니다. 서기 장노님 말로는 이번에는 좀 차원이 다른 그러한 음악회가 될 것이다. 라고 큰소리 치더라고. 이런 음악회를 개최하는 이유가 뭡니까? 지금까지 우리 본당을 지금까지 헌당하기 위한 헌신한 우리 예원 가족들의 위로도 되겠지만 궁극적으로 가족 초청입니다. 불신 가족을 초청해서 가문 보건만 하자는 접촉점을 만들어주기 위한 거예요. 안 그러면 그 불신 가족 올 수 있는 어떤 기회가 별로 없어요. 이럴 때 한번 해봐라. 사실 불신자들이 마음을 이렇게 열고 교회 문턱을 밟고 넘어선다. 힘듭니다. 그래서 교회가 이런 열린 음악회 같은 접촉점을 만들어드리면서 그 부분을 잘 활용해서 초청해서 거기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하나님의 시간표를 봐라. 불신 가족을 초청한 분들은 노예할 수 있게 앉게 할 거예요. 불신 가족 들어오는 분들은 제일 잘 보이는 곳에 딱 그렇게 앉게 할 거예요. 지금 우리 커버넌트 홀은 공연하기가 너무 좋은 장소예요. 이런 장소가 없어요. 최고로 멋진 무대가 될 거예요. 어지도 그 핵심권을 하니까 지방에서 온 분이 그래도 이 교회가 너무 예쁩니다. 너무 멋있습니다. 이 교회가 너무 자주 오고 싶습니다. 여러분 매주 다닌 거 잘 모르는 모양인데 처음 온 사람도 놀란다니까요. 새 가족은 뭐라는지 아세요? 교회가 엄청 크네. 이런 큰 교회 처음 봤다. 너무 분위기가 좋다. 새 가족들은 여러분 초청하게 되면 그분도 오는 느낌은요. 어떻게 교회가 이런 행사까지 하나? 어떻게 교회가 여기까지 할 수가 있나? 야 대단하다. 감동받게 돼 있어요. 보통 교회라 그러면 또 골이 따분하고 그냥 그렇게 뭐 세상 어떤 이런 문화 가져와가지고 전도용으로 사용할 게 별로 없어요. 여러분 좋은 기회는 좀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마음 확장해 오고 신나게 공연 듣고 났을 때 내가 딱 나타나서 영접시겠다는 거죠. 우리 목적은 영접시겠다는 거죠. 우리 목적은 영접시겠다는 거죠. 우리 목적은 영접시겠다는 거죠. 우리 목적은 영접시겠다는 거죠. 지역 보고만 하니까 가문 보고만 하니까 생명 살리는 열망을 가지고 한 달 동안 집중 기도하시고 합심 기도하면서 가문 보고만 지역 보고만 직장 보고만 학원 보고만 이 일에 성령 충만하시길 제모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전하라고 주신 축복입니다. 사절보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최고의 축복을 먼저 받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히 선택받은 민족이라는 것입니다. 선택받은 민족. 그리고 이런 선택권은 아니라 다양한 축복들을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뭐라고 하시냐면 양자됨, 영광, 언약, 율법, 예배, 약속, 조상, 그리스도란 단어로 그렇게 쭉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본문에 보면 우선적으로 인자가 우리에게 뭐라고 하시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향해서 양자가 되었다고 강조했는데 양자의 특징은 뭐냐? 자기가 선택한 것이 아니에요. 양자라는 이 말은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자녀로 삼아주셨다는 은혜를 여기서 강조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친히 오셔서 이들의 삶에 개입해 주시는 놀라운 영광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체험할 수가 있었어요.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은혁을 체결하시고 성취해 가셨다. 그들에게 율법을 주셔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주셨고 희생제사, 곧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특권을 받았다. 더 나아가서 믿음의 조상들을 통해서 영적인 교훈을 얻어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도록 해 주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백성의 혈통을 통해서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 한마디로 말하면 다른 민족이 누일 수 없는 축복의 기도권을 가졌던 민족이었다. 궁극적으로 이제 어떤 민족보다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하나님 보내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 기회가 더 많았다. 그런데 이들은 이런 축복이 얼마나 큰 축복이 놀라운지를 깨닫지 못하고 이 모든 구원의 스케줄을 발로 차버렸다. 가만히 놔두면 열두 가지 영적 문제로 고통받다가 영혼이 멸망길로 갈 수밖에 없는 운명에 빠져버렸다. 이런 모습들을 사도 바울이 구원받고 볼 때에 얼마나 답답하고 안타까웠겠는가. 구원받은 사람, 구원의 확신 있는 사람,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한 사람,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됨을 체험한 사람, 정말로 말씀의 능력을 체험한 사람은 예수 없는 사람 볼 때 비참하게 거지가 없는, 볼 때마다 안타까운 게 거지가 없는 그런 답답함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이런 말이 있어요. 죽어가는 사람에 대해서 무감각한 사람은 자신이 그리스도인인가 의심해 보는 것이 좋다 그랬어요. 옆에 사람이 죽어가는데, 지금 여러분 옆에 사람이 영혼이 죽어가고 있는데 아무런 감각이 없다. 그러면 그 사람은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확인해 봐야 돼요. 교회를 수십 년, 오래 다를수록 더 그래요. 감각이 없어요. 불신 영혼 볼 때 내가 저 영혼의 복음을 증거해야지. 저 할머니 날 만나서 복음 안 받으면 영혼이 복음 가는 사람 못 맞고 죽을 텐데, 지옥 갈 텐데. 저 할머니에게 내가 빨리 복음을 증거해야지. 나는 마음만 가져도 살아있다는 증거예요. 지금 가족 중에서, 친척 중에서 지금 하나님을 믿지 않아서 지옥 가고 있는데, 구원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데, 아무 관심 없어. 진짜 그럴 수도 많냐? 너 구원받았냐? 진짜 성도 많냐? 라는 질문이에요 지금. 지금 우리는 육적 이스라엘이 놓쳐버린 이 구원의 축복을 영적 이스라엘로 맛보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 축복들을 다른 불신자들 앞서서 먼저 맛보게 하신 이유가 뭐냐? 어떻게 우리 가족 중에서 내만 예수님께서 내부터로 구원의 맛을 보게 했냐? 바로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성을 증거하시기를 원하신다. 나를 통해서 가족 구원하라고, 나를 통해서 직장 구원하라고, 나를 통해서 이 지역 복음을 하라고, 나를 통해서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지고 계신 최고의 기대예요. 기대. 하늘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헤븐의 파워를 가지고 시공관을 초월해서 2, 3, 7, 나라 5천 종족을 복음하는 헤븐의 미션을 실현해 나가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각자에게 헤븐의 탤런트를 주었다라는 거예요. 역사상 가장 많은 선교사를 파송했던 기관이 있습니다. 학생자원자운동이라는 기관에서 가장 선교사를 많이 파송했는데, 이 중에 중요한 역할을 한 로버트 스피어 선교사가 있습니다. 로버트 스피어 선교사가 이런 말을 했어요. 당신에게 믿음이 있는가? 그 믿음을 나타내 보이든지, 그 믿음을 나타내 보이든지, 아니면 그 믿음을 포기하라 그랬어요. 믿음이 있다고 하면 나타나게 되어 있다. 없냐? 너 없는 거다, 그 말이에요. 나는 말을 잘 못했어. 나는 아는 게 없었어. 누가 혹시라도 전도하다가 내게 또 질문하면 답을 못할 것 같아서 불안해서 훈련 더 받아보고, 그렇습니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느니 나 사라졌으면 일어나라. 간단합니다. 내게 있는 것 주는 게 뭐가 준비가 돼야 됩니까? 뭘 어렵고 힘드냐고요. 저는요, 전도 훈련도 안 받아보고 1년에 5천장씩 인증 카드 받은 사람이에요, 집사 때. 훈련은 무슨 훈련? 사형리, 시시시 사형리 이거 한 장 가지고 1년에 5천장씩 영증 카드를 받았다니까 차차차차 쟀다니까 1년에. 여러분, 하나님은요, 자아가 강한 사람 많습니다. 내가 준비해서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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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입니까? 나는 부족해서 나는 모질,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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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사단에 속는 말 하면 안 돼요. 그냥 그대로 하세요. 그냥. 내 수준, 내 모습 이대로 하십니다. 이대로. 그렇게 사형하세요. 뭘 준비합니까? 뭘 준비해? 베드로 시험치면 떨어집니다. 배운 게 있어야지. 그런 게 아니에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다시 말씀드립니다. 당신에게 믿음이 있는가? 믿음을 나타내 보이지 않으면 믿음을 포기해라. 쉽게 말하면 너 믿음이 그 진짜 믿음 아니다. 너 속았다. 믿음을 드러내라. 진짜라고 하면 무슨 말입니까? 이 말이 어정쩡한 신앙생활 하지 마라. 그 말이지. 어정쩡한 신앙생활. 확실한 결단하라는 얘기죠. 요한계시록 3장 15절 16절에 예수님께서 라우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책망합니다. 내가 내 행위를 하느니 너가 찰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너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느라 너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찰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토해버리겠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볼 때 이 핵심이 뭐예요? 차든지 덥든지 할 때 차든지가 차절한 얘기예요. 차지든지 뜨겁든지 그러니까 그 말이 아니잖아요. 한마디로 무슨 말입니까? 이 말은 뜨거워져라. 그 말이에요. 뜨거워져라. 복음적 열정을 좀 회복해라. 생명 살리는 언약적 도전 좀 해봐라. 우리는 하나님의 이 언약적 기대를 확실히 충족시켜 드리는 삶을 살아야 돼요. 영계 모든 성도들 영적 이스라엘로 부른받았다는 정체성을 분명히 해가지고 열정, 복음에 대한 열정 가지고 하나님 나라 확장해 산 정인들 다 되시기를 재므로 축복합니다. 자, 결론입니다. 플렉스라고 하는 용어가 있죠. 요즘 그 10, 20 세대들이 그렇게 서는 용어인데 이게 무슨 뜻이냐. 돈을 쓰며 과시하다 그런 뜻이에요. 돈을 쓰며 과시한다. 지르다라는 뜻도 있는데 원래는 구부리다 뜻에서 파생된 거예요. 구부리다. 이 플렉스블, 플렉스, 이 구부리다. 여기 처음 시작된 플렉스는 몸이 좋은, 근육이 좋은 사람이 구부리면서 근육을 자랑할 때 나오는 플렉스예요. 이렇게 시작이 됐는데 1990년도 미국의 힙합 문화에서 부나 귀중품을 과시하다라는 의미로 사용되기 시작되었어요. 우리나라에서는 래프들이 이걸 사용했는데 유행을 그렇게 시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음악 시장을 넘어서 소비시장까지 흔들고 있어요. 플렉스. 이거 목표를 위해서 아르바이트를 막 하고 용돈을 모아가지고 명품을 사가지고 SNS에 자랑하는 이 젊은이들의 트렌드라 그렇게 볼 수 있어요. 제가 이 말씀 왜 드립니까? 세상 사람들은 전부 다 창세의 3장, 11장을 자랑해요. 이거 하기 위해서 목숨 겁니다. 이 플렉스가 이 플렉스예요. 자기 중심, 물길 중심, 세상 성공 중심 여기에 초점을 다 맞추고 이거 가지고 그냥 막 자랑해요. 그런데 우리는 달라야 돼요. 우리는 보금 플렉스를 해야 돼요. 보금. 보금을 최고로 자랑해야 돼요.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이 말씀의 영적 진리를 가지고 현장의 빛을 비추는 삶이 우리 인생의 최고의 가치 있는 삶입니다. 영계 모든 성도들 이런 하나님의 최고의 기대를 충족시키면서 현장을 변화시켜 나가는 현장 전도자들 다 되시기를 점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영계 모든 성도들 나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가 얼마나 큰가를 이 시간 깨닫게 하여 주옵사사 생명 살리는 열정을 회복시켜 주옵사사 그래서 참으로 불신 영혼을 바라보면서 복무를 증가하고 싶어하는 사도 바울의 심정이 이 시간 이식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사사 예수의 성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